책에 있는 예제 3.8을 잠깐 보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선 알로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지구기 최대 6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했고 빛의 속도로 신호가 전달이 되니까 3 곱하기 10에 80mps 전파시간 전파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전파시간은 약 2ms 정도 된다 이거죠 빛의 속도 거리를 빛의 속도 나누면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k가 2라는 것은 지금 재전송을 충돌이 두 번 났다는 거죠 충돌이 두 번 났다고 즉 프레임을 내가 두 번 보냈는데 그것도 액을 못 받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은 난수가 0, 1, 2, 3 이렇게 4개 중에 이미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난수가 어떤 걸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수에 대한 전송시간을 내가 r 곱하기 아까 tp라고 하면 r을 내가 낸단값이 0, 1, 2, 3 중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전송되거나 또는 2ms 기다리거나 또는 4ms 기다리거나 또는 6ms 기다렸다 전송을 하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순수 알로하 프로토콜의 취약시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취약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간축이고요 abc 3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스테이션에서 전송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 입장에서 한번 보죠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충돌이 여기 한번 발생했고 여기 두 번째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노드 b 입장에서 보면 노드 b 입장에서 보면 b가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 지금 프레임 사이즈는 고정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끔 해서 이 프레임 사이즈는 고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가 전송하는 전송이 성공적이 되려면 비 앞에도 고정 크기니까 비 앞에도 이만큼 이 시간 동안 살짝 겹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간 동안에 어떠한 프레임도 전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프레임이 고정 사이즈니까 이것보다 조금 지나서 여기 이 시점에 전송이 돼도 b하고 살짝 걸치죠 예 그러니까 이 뒤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즉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가 전송이 될 때까지 b가 전송이 시작할 때까지 다른 프레임이 전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b가 전송되는 중에도 b가 전송되는 중에도 여기 c처럼 전송 중에도 전송이 뭔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취약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즉 b가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려면 이 프레임 크기의 두 배 b를 포함해서 이 프레임 크기의 두 배 정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전송이 다른 전송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예제가 있는데 예제는 순수 알로아 프로토콜이 프레임이 200비터짜리 프레임이고 이거를 200kbps로 전송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죠 예 전송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전송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비트를 200kbps로 나누면 전송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송시간 tfr은 이렇게 해서 약 1ms다 이렇게 나와있고 따라서 취약시간은 그의 두 배에 해당되는 2ms다 이거죠 2ms 동안 다른 지구기 전송을 하면 안 된다 여기 밑에 그런 말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이 알로아 순수 알로아 프로토콜의 처리율 아 그럼 이게 단위시간당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단위시간당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느냐 그 처리율을 갖다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 시기 사실은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확률에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화성 분포 일정한 시간 안에 도착하는 어떤 이벤트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해놓은 그런 분포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우체국에 또는 병원에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착하는 그런 사람의 수 단위시간당 또는 단위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1시간에 사람들이 몇 명씩 오느냐 하는 것들을 분포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특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고 여기서 알로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각 스테이션들이 패킷을 전송하는 그 분포를 봤더니 일정한 시간 내에 몇 개의 프레임이 전송이 되더라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그 패턴에 맞게끔 유사하다 이거죠 포화성 분포로 분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포화성 분포로 분석을 했고 지금 충돌이 안 일어나려면 그 일정한 시간 내에 다른 패킷들이 전송이 안 돼야 되잖아요 안 될 확률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2에 마이너스 2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앞에 대문자 g는 여기 보면 한 프레임 전송 시간 동안 시스템 전체에서 생성되는 프레임의 평균 개수 즉 정리를 해보면 g 곱하기 여기 2에 마이너스 2g라고 했으니까 전송 시간 동안 한 프레임 전송 시간 동안 평균 이만큼이 전송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뒤에 있는 확률값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송되는 동안에 아무도 아무도 저기 뭐야 다른 프레임이 전송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기죠 여기는 지금 2g가 되어있기 때문에 2g가 되어있기 때문에 2t 동안 2t 동안 아까 우리 저기 뭐야 충돌 취약 시간 이 취약 시간 동안 이 취약 시간 동안 하나도 다른 프레임이 전송이 안 된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개념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g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이 프레임 전송 시간 안에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프레임이 얼마만큼 전송되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있는 2에 마이너스 2g값은 이 시간동안 다른 애들 얘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률인 거예요 어느 때 포화성 분포로 이거를 모델링 해봤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 이거 이제 최대 처리량을 갖다 계산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나오죠 미분을 해보면 미분을 할 때 우리가 미분을 하는 이유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구해보니 여기 0.184 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은 G값을 G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면 즉 0에서부터 G값을 여러분 엑셀 지난번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엑셀 저기 사인파 그리듯이 G값을 0에서부터 0.01 0.0이 쭉 변할 때 각각 G값을 대입한 후에 S값을 구해보면 일정한 그래프 패턴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 지점이 어 G값이 2분의 1일 때 즉 0.5일 때 아 그 값이 지금 그러니까 그 맥시만 값은 제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 아무튼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최대값이 18.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엔 다시 떨어지게 되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까 그 어 평균적으로 두 개 프레임 전등 그러니까 아까 그 벌런 그 뭐냐 취약시간 이 취약시간이라고 하는게 보면 두 개의 프레임이 전동되는 시간이잖아요 이 두 개의 취약 두 개의 전동되는 시간 중에 반절 예 그 2분에 해당되는 되는 한 개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프레임 전동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개만 전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애들은 아무도 전동을 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아무도 전동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그때 맥시멈 최대 성공률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